뮤지션이라고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제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지 않을까. 작은 그 목소리 떨림 그리고 파트에서 파트 넘어가기 전에 그 숨소리 그런 걸 다 살려달라고 했거든요. 기존에 있는 소리랑 살짝 달라요. 이제 디스토션이라고 아마 팬분들이 이걸 보시면 좀 많이 공감하고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. 팬미팅을 했었던 그 사운드를 이렇게 앞에 입혀서 20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. 앞으로도 오래오래 음악하면서 제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가수가 될 테니까 제 인생에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는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르트 체인지스 라이프 원더월드 아르트 체인지스 라이프 원더월드